진을 을축의 규제의 진을이죠? 네. 진이라는 것은 그냥 십성으로는 정제격이지. 항상 연습하는 거야. 정제격인데 음간의 계절, 봄의 계절은 양인이다. 이런 거지. 양인에 준한다. 음간은 양인격이라고는 안 해. 양간의 겁제는 양인격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양인격은 아닌데도 양인의 모습을 띈다. 그건 뭐냐. 을목이 봄의 성분인데 만춘의 성분은 비겁들이 많은 계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양간, 양인은 양간. 만약에 뭐 간목이다 하면 묘가 양인이죠. 그런데 음간 양인인 경우는 을목의 진이다 이거야. 이거는 양간인 경우 양인은 겁제면서 센 기운이잖아. 그런데 음간인 경우에 양인이라는 거는 이거는 센 놈 하나. 이거는 이런 말은 뭐야. 쪽수야 쪽수. 쪽수가 많은 거야 쪽수가. 얼목이 진월되면 막 개나 소나 막 자라잖아. 무성하잖아요. 쪽수의 개념이야. 쪽수의 개념. 그러니까 음간은 쪽수의 개념이고 양간은 어떤 거야. 센 놈 하나. 이런 개념인 거지. 잘 생각해 봐. 한 놈을 내가 극복하느냐. 센 놈 하나를 극복하는 건지. 여러 명의 겁제를 내가 거기서 경쟁해서 이겨야 되는 건지. 한 놈만 패면 내가 이기는 거는 양간이고 음간은 뭐야. 여러 명 중에 내가 거기서 이겨 나가야 되는 거잖아. 쪽수의 개념이지. 이 개념이 이해 되시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정제에 그다음에 항상 울목의 양인은 12운성으로는 관대예요. 관대. 그다음에 이거는 인호술 운동을 하죠. 그렇지? 그러면 술을 치는 거니까 월살이다. 이런 거야. 관대는 또 청소년기라고 하잖아요. 청소년기. 근데 이제 이 글자의 의미는 내가 띠를 두른다. 이런 거거든. 어느 정도 내가 다 자랐다. 이런 개념이고 우리가 진이라는 시절을 인생으로 보면 어떤 시절이라고? 진부터 뭔가 사회 진출을 하기 바로 전에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크게 봐가지고는 치준생이니까 대학 전까지? 아니 저 저 졸업. 대학 졸업까지의 그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지? 사회 진출을 한다면. 그러니까 입사. 내가 건록. 봉급받는 기운. 그게 이제 사가 되는 거야. 사가. 을목 입장에서는. 이 전 단계다. 항상 진이라는 물상을 우리가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뭐든 실제 사회생활을 한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 이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거에다가 취업난이 심하잖아요. 그게 경쟁이잖아. 그게 진이라고. 을이 진을 보는 쪽수. 경쟁수. 아까 양가는 센 놈 만화를 극복하는 거지만 이건 다수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 이해 되겠죠?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정제란 말이야. 그러면 정제라는 거는 내가 아끼는 성분이잖아. 뭔가 내가 이제 뭔가 재성이라는 거는 내가 소유하는 거잖아요. 내 몫도 되는 거예요. 정당한 내 몫이란 말이야. 편제는 이렇게 널려 있어 가지고 내가 능력에 따라 성취하는 거지만 정제는 내 몫인 거야. 근데 그 몫이 어떻게 돼? 수많은 겁제로부터 어떻게 해? 노출되어 있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야? 지노래올목은? 그 정제를 다른 사람들하고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하고 경쟁해서 가져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욕심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럼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금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당장 필요한 게. 금이 있으면 진월의 을목이 금이 있으면 경쟁자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양인격들은 살을 용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개념도 되는 거야. 갑이 묘월에 있으면 금이 있어야 이게 용신이 되듯이.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지. 다만 이제 이 진월의 화는 뭐라고 그랬어요? 을목의 화는. 을목의 화를 보면 좋은데 진월만큼은 이게 개나서나 다 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내가 철저하게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고 그 상대의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는 게 금이 있으면 그런 성냥이 되는데 화가 있으면 또 그게 개념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어. 맞잖아. 같이 먹고 살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양인은 웃겨요. 양부심도 있어. 양인은. 그러니까 상대를 제압하는 경쟁심리도 있지만 어떨 때는 양부심리도 있다고. 장군을 상상해봐. 장군들이 어떻게? 비겁을 거느리려면 그 비겁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게 양고심 같은 거야. 양인들이 가끔 남한테 돈 빌려주잖아. 못 받잖아. 그러면 에휴 이클리아. 이런 경우들도 있다고. 이해됐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싸가지 없다.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하면 이제 반 죽여놓고 받아야 되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부산사나이들. 그런 상남자 스타일 있잖아. 양인들. 그런 거라고. 센 놈한테는 세고 약한 놈한테는 어떻게 해. 그런 뉘앙스도 있는. 그런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월살도 이게 잘 나가다 한 번 확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조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진월의 을목은 양인 기질이 분명히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정제 기질도 있습니다. 정제 기질. 이끼입니다. 정제격은이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진중 개수도 있으니까 이 자체는 또 제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청한 건 아니지. 여러분 이게 십성을 볼 때는 그러니까 제극인은 나쁘다. 또 어떨 땐 또 제극인은 좋다.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잖아. 그건 막 헷갈려가지고 하는데 경험을 해봐야 돼. 그 사람이. 아 그러니까 제극인이 좋게 갈 때도 있고 또 잔머리로 갈 때도 있단 말이야. 동시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쪽만 바라보고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제극인을 해야 그래도 돈에 대해서 인식을 할 거 아니야.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지. 사주 구조에 따라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큰 개념으로 치면은 이제 진월의 을목이다. 진월의 을목은 경쟁이 심하다. 경쟁이 심하니까 어떤 거예요? 만약에 장사를 하려든 뭘 하든 마진이 약하다. 그죠? 마진이 약한 거야. 그러니까 마진이 약하면서 정제다. 어떤 거야? 진의 물상을 따지면 슈퍼마켓 이런 거요. 작은 거. 마진 없는 거. 티끌마태상 같은 거지. 진의 물상이 다양. 다양함. 버라에티라고 했잖아. 진토론이. 그러니까 사주에 진이 있으면 이것도 공부했다가 이것도 해봤다가 하는 것들이 많아요. 직업성도 다양할 수 있다. 변화가 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을축일주의 진월이란 말이야. 을축일주의 진월이다. 그러면 이 축은 무슨 기능을 할까? 이거를 뭐라고 해요? 우리가. 축진파라고 그러잖아. 축진파는 어떤 의미예요? 그걸 봐 보자는 거지. 축이라는 거는 지금 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축이라는 글자는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잖아. 내가 뛰쳐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성분이란 말이야. 그런데 진은 뭐야? 봄이 돼가지고 펼쳐진 거야. 이거는 정신, 생각, 예측 이런 성분이잖아. 이거는 준비 이런 성분이잖아. 아이디어 이런 것도 되고 축 속에는 뭔가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축중계수가. 그다음에 답답한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진으로 간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내놓은 거잖아. 이 진에서는 드러난 거잖아. 이 생각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인묘를 제끼고 바로 진으로 간 거란 말이야. 굉장히 앞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축진이라는 게. 그렇지. 서두르는 게 있죠. 서두르는 게 있는데 이런 거지. 인묘라는 경험을 안 하고 진을 본 거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 현실성 없는 것을 될 거라고 상상하는 거. 한 방에 상상하는 거. 중간 생략된 거잖아. 축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때로는 망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때로는 너무 성급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이른 생각. 뭔가 순서를 밟지 않은 생각도 될 수가 있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이거는 꿈이고. 이거는 어떻게 해요? 현실이네. 그렇죠? 묘진이라는 건 현실이 드러난 거잖아. 이건 생각이잖아. 그러면 꿈과 현실 사이의 갈등이라고 봐야죠. 그렇지? 이 심리는 어떤 거야? 월이 진이잖아. 그러면 을목은 양권이잖아. 그러면 내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현실적 양인의 경쟁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 그런데 나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 또 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저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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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사주 있었잖아. 이미정 선생하고 한 거. 이런 거. 기억나죠? 쾅 했었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뭘 막 하는데 웹소설까지 막 쓰고 그러잖아. 축은 항상 정신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일 날 때는 진의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축의 세계로 내가 가는 거야. 그러면 요런 것들이 헷갈릴 수 있다고 내 직업성이. 아 내 정신 쪽으로 가는 게 맞는가? 맞는데 희한하게 그쪽으로 못 가고 현실은 요렇게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게 이제 사주 구조에 따라 어떤 게 오느냐. 그러니까 아까 사주는 임수가 떴으니까 어떤 인성작용을 한 거죠. 뭐 뭐 그런 쪽으로 간 그런 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야 이게. 이런 갈등.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인 걸 추구하고 싶은데 맨날 가가지고 열심히 애들하고 막 경쟁하면서 막 노동하는 거야. 양인이니까. 그런 개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의 생각. 이거는 사회가 원하는 생각. 그러면 이거는 나의 생각. 이건 부모가 원하는 생각. 오케이? 그러니까 안 맞는 거야 잘. 누가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이걸 그대로 바라봐야 되는 거지. 다만 이 글자의 주변에 글자가 있잖아. 그러면 이거를 따라야 되는 구조다 하면 이걸 따라야 되는 거지. 나는 그러면 이거는 취미로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나의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이 축진파라는 게 이제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야. 큰 문제는 아닌데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해결되는 방법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 거야. 같이 해나가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심히 밖에 나가서 운동하다가 집에 와서는 이것도 해야 된다. 막 놀다가 멍때리기도 하고 그래야 된다 이런 거예요. 충전. 그렇지. 이건 충전이잖아. 이거는 가만히 충전하는 거고 이건 뭐야. 겁나게 돌아다니는 거잖아. 양인이니까 을목이니까 막 바쁜 거 아니야. 그런 거다. 그런 개념이지. 항상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추구운, 정신, 생각, 꿈, 기도 이런 거. 자는 거잖아. 잠이잖아. 잠. 꼼짝 않고 있는 거죠. 꼼짝 않고 죽은 거잖아. 그럼 명상도 되는 거예요. 이게 명상. 여러분.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죠. 명상은 내가 죽는 행위다. 뭔 얘기이냐. 명상은 나를 죽이는 행위라고. 그런데 나를 죽이는 행위를 왜 해? 왜 하지? 죽을 때 편하게 죽으려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명상을 자주 오면. 이야. 이게 완전 비전인데. 이게 스님들이 2, 30년 명상 험연이잖아. 거기에 뿅 가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죽을 때 편하게 죽으려고. 그건 맛이 너무 맛있는 거죠. 인간으로 태어나면 이게 망상, 고민, 번뇌 끊이지 않잖아.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면 뭐라고 그래? 여러분들. 참아라. 이러잖아. 힘들면 참아라 하잖아. 참을 수 있나? 힘들면 참아라. 참아라가 아니야. 기다려라. 기다려라. 왜 기다리는 줄 알아? 여러분은 경험 좀 해봐. 명상을 하잖아. 그러면 한 2, 30분 앉아 있으면 좀도 쑤시고 내가 뭐 하는 짓인지도 모르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또 그 딸에는 또 고민하는 인간은 막 대가리 아프다. 명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 있으니까 이거 뭐 하는 짓인지 막 괴로워. 아유 그만둬야지 하는 생각이 들잖아. 그 터거리가 그게 인간의 번뇌거든. 그 2, 30분간의 그게. 근데 그 터거리를 딱 넘잖아. 30분, 40분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편해진다고. 편해진다고. 내가 죽은 거야. 죽은 상태가 된 거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내가 힘들잖아. 참으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기다리면 편해진다니까. 고통이 오면 기다리면 편해지는 거야. 참으려고 하면 더 아파. 그게 세상의 이치라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어떤 때 뭐 엄청나게 힘들었어. 지나고 나오면 별거 아니잖아. 기다림인 거야. 기다림. 그럼 이 명상이 그런 행위란 말이야. 여러분. 무슨 뭐 명상 하면 뭔가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게 풀뜻어먹는 소리고 그냥 나를 죽이는 행위야. 다 내려놓는 행위야. 시간이 어떤 거예요. 정지된 거지. 이 축을 천천히 가는 거란 말이야. 천천히. 그러니까 소처럼 살아라 하는 게 그 이유야. 그 이유. 천천히 가는 거는 힘들지가 않아요. 꾸역꾸역 가는 거니까. 소가 달구지 끌고 이렇게 가는 건데 소가 힘들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천천히 가서 그래. 달구지를 말처럼 겁나게 띄어봐. 죽지. 그 축의 논리가 그런 거라. 그러니까 축을 가진 사람은 천살이고 저번에 얘기했잖아. 천살이고 기도해라 하는 게 이 기도가 그거야. 나를 죽이는 행위야. 이 축의. 그러니까 이거는 곰곰이 생각 아이디어를 짜리는 것도 됩니다. 축이라는 거는 그런 거야. 그런데 이게 너무 또 빠지면 어떻게 돼? 현실의 왕박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고 친오리 태어나는 뭐고 그렇잖아. 사람들은 안 도퇴되려고 안 처지려고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다가 어떻게 문득문득 조용히 혼자서 어디 가가지고 힐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항상 힘든 거잖아. 재생살 재극인 이게 고민 번뇌 뭐 이런 거야. 힘든 거란 말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을축은 반드시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걸 이겨낸 사람은 그냥 다른 일주에 비해서 많이 성숙된 사람이겠지. 면역력이 뛰어난 사람이겠지. 그런 기준으로 을축을 바라보시라는 얘기야. 힘든 게 반복된 거잖아. 그럼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동초라고 하는 거고 쉽게 죽지 않는 거고 그런 거야. 그냥 을축을 바라볼 때 아이고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대단히 강한 사람 강한 존재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내력과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겠죠? 기본적으로 살면서 이런 걸 배양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보는 거지. 방법을 hospit 인내력 병 피아 손 들 inscre fraction 안 audience everyone clips 손 안 된 분들